흠흠 니가 손에 이제 알겠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9 근데 얘가 마이너스 콤마 a 마이너스 9 가요 0,0 으로 이동하려면 얘는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3만큼 y는 이렇게인데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라고 써야겠네 그리고 2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x 플러스 2y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8은 0 그러므로 얘가 a라는 소리잖아 그럼 2a 마이너스 22는 a a는 22 이렇게 나오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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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고맙습니다 Wo ust